처음 봤어요 희한하고 진짜 그런 게 빵이랑 돌박아 발랑 딱 짚으고 똥이랑 돌다가 딱 짚으고 하하하하하 파박았어 아우 맞았어 저기요? 아우 좀 더 들어가 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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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를 네 발로 하다가 바퀴가 되면 회전이 빨르면 한 발을 뒤로 받치고 세 발로 돌릴게요 어 아우 아우 가입한 것도 아니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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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도저히 하네 이리? 또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그 앞뒤 저 도리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놀러지 어려울 것 같아요 나 w 몰래 사람이 없으면 안 해 보고 있는 사람이 가야 흥해나서, 깍게 가서 대로 하고 그랬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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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다리가 특히 근육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개들도 저 정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받았을 때만이 저런 근육이 형성이 됩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구석진 곳에 혼자 살고 있는데 주인 어르신 나도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의지의 표현입니다 방탄 saf웨어로 올려줍니다 아기 반찬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, 모모도 자주 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